아, 안되나? 아, 될래? 6명 이상 가고 있어요 지금은 경기도 광주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노래 신나죠? 어, 입술이 다 터졌어 요즘 내 최애 노래 요즘 내 최애 노래 어 원준이 안녕 목 신고 많이 괜찮으십니다 교복 입으니깐 어떻냐고? 생각보다 똑같은데 오늘 노래 지금 스타일하고 잘 어울리라고 해? 아니야 오늘 여기에 머리띠하면 안 어울려 아직 잘 어울려 지금 제가 입었지만 오늘 하루 종일 아, 죄송해요. 조금만 줄일까요? 목소리 안 들린데. 아, 고맙습니다. 밥 뭐하십니까? 아침 먹었어요. 제성님이 오렌지 주스 사줬습니다. 오늘 따라 몸인 것 같다는 거는 오늘따라 되게 구웠다는 말인데. 언니 MBTI가 맞죠? CUTE? 렉. 렉. MBTI가 CUTE 이러니. 저의 MBTI는 ISFP입니다. 네, MBTI KKON 꼰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꼰들 먹고 싶구나. 내가 차마 말 못하겠다. 이 댓글들은. 아, 퀸덤2 시작했나요? 아, 저 그거 봤어요. 그, 쇼츠. 저는 다 응원합니다. 거기 나오신 우리 걸그룹 친구님들 선배님. 다 응원합니다. 제 동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 디비지 친구들도 있고, 우주소녀 친구들도 있고, 진짜 많잖아요. 그, 쇼츠 봤어요, 쇼츠. 신비가 막. 우리 선배님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 아, 스물다섯 스물하나도 봤죠. 머리가 많이 짧아져서. 오늘은 많이, 야, 또 내가 가도 내가 부었다.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잠을 많이 잘 거야. 나 요즘 2호일밖에 안 봐. 드라마. 나 요즘 3호일도 안 봐. 드라마. 나 요즘 1호일도 안 봐. 다 같이. 다 같이. 나. 입술이 다 앞으로 탔어. 이것 봐. 보이나요, 여러분?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아 세상에 왜 인사 안하네요 오늘은? 인사해주세요 아 운전중 운전중 여러분 바빠 바빠 가까이 오니까 더 무민같다고요? 그 말은 즉슨 오늘 진짜 많이 보았다니 아 승희언니 안녕하세요 승희언니네 언니 나 요번에 맡은 영화 주인 영화 그 이름이 승희야 언니의 이름에 때 묻지 않게 저 한번 해볼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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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